남가주 샌버나디노 카운티 레드랜드 지역에 위치한 한 주거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나체주의자, 누디스트들을 위한 시설로 알비 차량 등에서 주민들이 거주해 왔습니다. 최근 이 단지에 살던 70대 부부가 실종되면서 경찰이 어제 부부의 이웃인 60대 남성을 살해 혐의로 전격 체포했습니다. 경찰서와 팀은 어제 실종된 부부의 이웃, 마이클 스파크스의 집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가 지하에 숨어있던 용의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수색견을 풀어 수사를 펼친 경찰은 실종된 부부가 용의자의 집 어딘가에 묻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된 스테파니와 대니얼 매나드는 지난 토요일 오전 마지막 목격된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매나드 부부의 전화기와 핸드백 등은 집에서 발견됐지만 애완견은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일요일 동네 지인이 매나드 부부의 버려진 차량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아멘